여러분 놀라운 장면을 하나 보여드릴께요. 개구리가 있죠. 이 개구리가 미국에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이 개구리들은 상당히 높은 산에서 살아요. 그리고 아주 울창한 숲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개구리 이름이 숲개구리 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 숲이 울창한 데서 살면서 겨울이 오면 추워져요. 그러면 얼어버려요. 울면 죽어요? 안 죽어요? 울면 죽어요. 사람도 울면 죽어요. 그런데 그래서 얘들은 겨울에 얼었다가 그 지역 주민들이 보니까 봄이 되니까 살아나 다시.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신문사에도 제보를 하고 방송국에도 제보를 해도 아무도 안 믿어? 에이, 뭐 잘못 봤겠지? 얼어서 죽었던 겨울에 죽었던 얼어서 죽어 있던 개구리가 봄이 되니까 살아나더라면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죽은 것이 살아난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있는 책은 없어요. 무슨 책 밖에 없게? 성경 책 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성경 책은 뻥을 쳐도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뻥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현대의학계에서 그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런 현상을 보고 죽은 것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구나. 특히 얼었을 때 그래요. 그래서 얼면 죽어요. 죽는데 녹히면 살아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있다. 라는 것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살아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각종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세포들이 살아있어야 사람이 살아있죠. 그러면 세포들은 어떻게 해야 세포가 살아있을 수 있어요? 다 배웠잖아요. 세포가 살아있으려면 세포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가 작동을 해야 살아요. 유전자 작동이 중단되면 스톱 되어버리면 죽어요. 그러면 유전자가 켜졌다 꺼졌다 하면서 작동되게 하는 것은 뭐에요? 그게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고 생기가 기가 꽉 막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쓰러져서 죽는 수도 있어요. 기가 너무너무 막히면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내 몸에 몸을 구성하는 세포가 살아있다는 말이고 세포가 살아있다는 말은 유전자가 작동하고 있다는 말이고 유전자가 작동하고 있다는 말은 그 유전자에 생기가 들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생기가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에 에너지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그 무조건적 사랑 때문에 진선미 속에 있는 에너지 그런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에너지는 우리는 줄 수 없는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왜? 우리의 사랑은 다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은 초인간적 신적인 사랑이에요. 그 신적인 무조건적 사랑 에너지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어요. 그 에너지가 그 신적인 초인간적인 무조건적 사랑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에요? 꺼져있는 유전자를 어떻게 해? 살아있게 해. 그래서 세포가 살아있고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그 생기가 그 무조건적 사랑이 더 이상 안들어온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안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생기가 더 이상 안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면 죽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체온이 너무 떨어지면 생기는 나간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죽으려면 뭐가 나가야만 죽어요? 생기가 나가야만 죽어요. 그러면 얼은 것이 다시 살아난다면 얼때는 뭐가 자꾸 떨어지니까? 체온이 자꾸 떨어지니까 생기는 일정 체온, 적정 체온에서 가장 유전자를 잘 작동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우면 감기 걸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춥다는 것은 바깥 기온이 춥다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추위를 느낀다는 말은 우리들의 체온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체온이 떨어지면 같은 생기가 들어와도 우리 사람의 체온이 가장 이상적인 체온이 36.5도인데 이 36.5도보다 떨어져도 체온이 떨어질수록 생기가 유전자를 작동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체온이 36도에서 37도 사이에 있을 때 그게 우리가 적정 체온이라고 하는데 적정 체온이 있을 때 우리가 컨디션이 제일 좋아 왜? 생기가 와서 우리 유전자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이고 더워 더워 그러면서 아이고 더워 죽겠다. 덥다. 덥다는 것은 바깥 체온이 너무 높다. 그래서 내 체온도 어떻게 해요? 자꾸 올라가 그래서 37도 이상 이렇게 37.5도 38도 이렇게 되면 컨디션이 뭐예요? 아이고 죽겠다. 생기가 들어와도 적정 체온 바깥에 있으니까 더 높으면 생기가 또 유전자를 잘 작동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우면 체온이 떨어지면 생기가 T세포 유전자를 잘 작동시켜서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는 물질을 잘 생산하는 유전자가 점점 어떻게 해요? 점점 꺼져가요. 기온이 내려갈수록 그러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그걸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감기가 걸리는 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추우면 감기 걸린다는 얘기는 추위 그 자체 때문에 감기가 걸리는 게 아니라 추위 때문에 유전자가 작동이 잘 안 돼요. 왜? 추우면 기체온이 적정 체온 아래로 떨어지면 생기가 들어와도 유전자가 잘 반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체온이 떨어져서 결국 얼어 얼면 생기는 완전히 어떻게 나가 버려 그러면 완전히 얼어 죽어요. 그러면 그 생기가 개구리를 살아있게 한다면 생기가 나를 살아있게 한다면 개구리 얼어서 죽었던 개구리를 어떻게 하면 녹여보면 녹여보면 녹여본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체온을 올려보면 체온을 올려서 적정 체온이 되면 생기가 어떻게 해요? 생기가 다시 들어오면 유전자가 작동하게 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 현상을 여러분이 보겠습니다. 이 과학자들이 그 개구리를 잡아왔습니다. 다 가져와서 실험실에서 다시 얽혀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여름이에요. 그래서 이 개구리를 플라스틱 박스에 넣고 냉동칸에 넣었습니다. 냉동칸 온도는 영하 8도 그래서 넣어놓고 퇴근합니다. 밤새도록 얽혔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꺼내보니까 꽁꽁 얼었습니다. 꽁꽁 얼었습니다. 꽁꽁 얼었습니다. 꽁꽁 얼었습니다. 이것을 녹여보자. 그래서 실내 체온이 높으니까 점점 개구리의 체온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개구리는 정말 완전히 꽁꽁 얼었습니다.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인데 고속작용을 한 겁니다. 두 시간이 지나니까 눈을 뜨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눈을 떴습니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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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개구리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깨메아서 아이고, 한숨 잘 잤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죽은 사람을 잔다고 그래요. 생명이 잠깐 나갔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다시 돌아오니까 개구리들도 한숨 잘 자고 나면 맨 처음에 하는 게 뭐라고요? 스트레칭! 우리 사랑이도 낮에 따뜻하고 들어서 자요. 저는 제가 가면서 사랑아! 그래서 제가 오기 때문에 너무너무 반가워요. 꼬리를 치고 하면서도 제일 먼저 하는 게 스트레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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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자는 동안에 웅크리고 이러면서 모세혈관들이 다 축소가 돼. 그래서 반드시 운동을 한참 안 하고 다시 운동하기 시작하기 전에는 스트레칭을 어떻게 해주는 것이 본능적입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 살아보면 미국 사람들이 스트레칭을 아주 자연스럽게 해요. 저는 처음 미국 가서 처음 미국 갔을 때 미국 생활하면서 제일 재밌는 게 그 당시 한국에서는 고기 먹기 힘들었어요. 고기값이 비싸서 미국 가니까 소고기가 얼마나 싼지 썰어서 불고기를 썰어서 그걸 어디로 갖고 가냐면 공원에 가고 갑니다. 공원 가면 숲을 피우는 곳도 있고 거기서 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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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고기 구우면 온 공원에 미국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다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공원에 가면 시내에서 공원까지 가는데 한 30분 정도 한 1시간 정도 그럼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제일 먼저 나와서 어떻게 해요? 스트레칭. 그래서 저는 그때 미국 놈들은 왜 저랬지? 뭐 하는 거야? 우리는 스트레칭이라는 걸 몰랐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자다가 깨면 반드시 스트레칭 합니다. 그게 뭐예요? 기지개야. 우리 어린애들 깨면 어떻게 그래서 갓난 애기들도 어떻게 깨면 기지개야 돼요. 집에서 키우는 새장 안에 키우는 새들도 아침에 깨자마자 뭐 하는지 아세요? 스트레칭 해요. 어떻게? 날개를 그너부터 이쪽으로 가겠다. 그 다음에 꼬랑지도 반드시 해요. 그게 본능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안 합니다. 어릴 때 기지개를 하다가도 결국 기지개조차도 잘 안 해요. 왜 그래요? 왜 어른 앞에서 벌어도 없이 이럴다고 그런 건 야단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귀지개 하는 것도 잊어버렸고, 왜 자꾸 억제를 하니깐 주의자 어른들이 하하!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포기시켜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생기라는 것은 여건이 안 맞으면 어떻게? 안 와요. 왔다가도 어떻게? 갚아버려. 여건이 안 맞으면 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체온이 너무 떨어지면 생기가 있다가도 안 와요. 그러다가 체온이 다시 회복되면, 얼었던 것이 녹으면 생기가 다시 돌아와서 살아요. 그러니까 생기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다 지금 필요한 게 가장 필요한 게 생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뉴스타트를 한다는 여러분의 질병들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지금 생기만 받으면 돼. 그러면 생기를 받는다는 것을 가만 보니까 그러니까 뭐가 다 갖춰졌을 때 생기가 오게 돼 있어요. 기본적 여건. 예를 들어서 얼었던 개구리를 녹여줘서 체온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개구리 채우는, 개구리는 변혼동물이기 때문에 조금만 녹아도 돼요. 생기가, 죽었던 개구리가, 즉 왜 죽었었어요? 생기가 안 오니까. 그 생기가 안 와서 죽었던 개구리가 온도가 조금 올라가니까 녹으면서 생기가 다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엇도 있을 수 있다? 생기를 모르면 부활이라는 것은 얼토당토않는 소리야. 생기를 알면 부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봅시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드디어 기본적 여건이 온도예요. 그 여건이 갖춰지니까 생기가 다시 들어오니까 우리가 살아남아요. 여러분들의 세포 속에 지금 생기가 들어와서 유전자가 꺼져 버렸던 유전자가 다시 켜져야 되고 그 다음에 망가졌던 유전자, 변질됐던 유전자들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에너지는 생기다. 결국 진선미 속에 있는 에너지다. 초인간적인 사랑,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에너지다. 그런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부른다? 영적 에너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 몸 속에 있는 유전자. 유전자는 무엇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전자파, 그렇죠? 그런데 무슨 전자파? 우리 몸 속을 흐르는 전자파. 그래서 그 전자파를 무슨 전자파? 생체 전자파라고 부릅니다. 이 생체 전자파는 알파파일 수도 있고 베타파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가 돼서 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면 꺼졌던 유전자가 켜지고 망가졌던 유전자, 변질됐던 유전자를 회복시킨다. 이게 베타파가 되면 아주 건강하던 유전자를 오히려 망가뜨리고 그리고 꺼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베타파가 오면 유전자가 죽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생체 전자파는 어디서 흘러내려오는 거라? 뇌에서 흘러옵니다. 그래서 그걸 뇌파라고 부릅니다. 이 뇌파는 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전류가 흐르는 이유는 뭐예요? 전류가 흐르려면 전기를 받아야 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전원 케이블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 전기가 들어오고 전기가 들어오면 지금 전기가 들어온 이 컴퓨터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전자파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전기를 통하는 전기 제품으로부터 이 전기가 통할 때는 전자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 몸에서도 생체 전류, 전기가 흐르고 있고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전자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체 전자파, 뇌파가 알파파가 되기 위해서는 뇌 속으로 어떤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야 된다? 진손미, 무조건 적 사랑이라는 그런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영적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영, 진손미, 사랑 이런 좋은 뜻을 가진 그런 에너지가 내로 들어오면 내가 뇌가 베타파이더라. 그래서 베타파를 일명 스트레스파라고 그립니다. 스트레스파라고 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뇌, 베타파가 흐르고 있을 때는 여러분 집중이 안 돼요. 잡생각만 차고나 이런저런 잡념. 그래서 베타파를 잡념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짜증나고 마음이 안 편해. 그렇게 베타파가 흐르고 있으면 마음이 안 편하고 잡념에 사로잡혀서 이런 생각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잡념들이 자꾸 들어와요. 아시겠죠? 그럴 때 내가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조수미가 저 노래를 부르는구나. 그러면 아 좋다! 그 순간에 베타파가 알파파가 되요. 그 조수미의 노래의 아름다움. 또 여러분이 어떤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요. 책 속에 있는 진리, 그 진리가 들어오면 잡념이 흘러갔다가 갑자기 알파파가 되면서 내가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힐링이 일어난다. 감사하다. 너무너무 선하다. 그래서 진선미라는 영적 에너지가 내로 들어오면 베타파가 무슨 파가 되버려요? 알파파가 되버려요. 여러분의 핸드폰에도 전파 신호를 받아서 여러분의 핸드폰이 그 신호대로 말을 하거나 음악 소리를 내거나 작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핸드폰에 뭐가 통하고 있어야 해요. 전기가 통하고 있어야 해요. 핸드폰을 쓸지 꺼버리면 전기가 안 통하죠? 그러면 신호가 와도 반응 안 해요. 그것은 그 같은 논리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도 기본적으로 전기가 흐르고 있어야만 이런 영적 신호, 영적 에너지가 들어올 수 있고 그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면 내 흐르는 전류를 알파파로 되게 합니다. 진선미가 들어갑니다. 참 잘 되어있죠. 그런데 이제 이쪽에서 반대편에서 반대편에서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아! 거짓말! 아!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 아! 정말 더럽고 안이 곱고! 진선미의 반대를 느끼면 알파파이다가도 그냥 바로 무슨 파가 되버려요? 베타파가 되고 너무 심해지면 까마파가 되네요. 그래서 이성을 잃고 판단력이 마비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 살아있는 우리 사람 몸에는 전기가 흘러요? 여러분의 핸드폰은 배터리에 충전하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그래서 전기를 넣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 몸이라는 사람의 몸은 어떻게 충전이 되죠? 여러분 몸 안에 배터리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 전에 전원 케이블 꽂아서 그거 안 하는데 왜 전기가 흘러요? 우리 몸은. 생기는 영적 에너지이지 전기가 아닙니다. 생기는 영적 에너지로서 우리 몸에 흐르는 전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에너지입니다. 전기 에너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는 에너지가 영적 에너지입니다. 우리 몸에 왜 전기가 흐르냐고 하면 여러분 몸 안에 전기가 흐르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하루 세끼 먹어야 해요. 그러니까 전기, 우리 몸에 흐르는 전기는 음식 속에 있어요. 음식 속에 있는 전기는 어디서 온 거예요? 그게 햇빛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햇빛이, 우리가 아침에 배워보니까 햇빛이 전자파 아닙니까? 그렇죠? 태양하고 지구하고 케이블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공간인데 태양에서 전기를 쫙 전자파로 지구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식물은 태양에서 온 전자파를 받아요. 햇빛을 받아요. 그래서 햇빛이 전자파이기 때문에 햇빛의 본질은 전기예요. 그래서 그 식물의 잎사귀가 전광판이죠. 그 전자파를 받아서 배터리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뿌리에서 흡수되는 물하고 그 다음에 공기 중에서 가질 수 있는 탄산가스를 잎사귀가 받아요. 그래서 탄산가스는 CO2입니다. 그래서 식물은 CO2, 탄산가스를 흡수해서 공기로부터 우리가 숨을 내쉬면 그게 CO2입니다. 탄산가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식물들은 우리 사람이 내어 뿜은 이 CO2, 탄산가스를 잎사귀에서 흡수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O2를 분리시켜서 이 산소를 공기 중에 내보내요. 그러면 이 공기 중에 있는 이 산소를 누가 또 들이마셔요? 사람이 들이마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놀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를 내보내면 뭐만 남아요? C는 탄소입니다. 이 탄소를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잎사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뿌리에서는 뭐를 흡수해요? 물. 물을 흡수해서 탄소하고 결합을 시켜요. 탄소와 물이 결합한 물질을 만들어요. 탄소와 물을 결합시키는 데는 태양에서 받아들인 전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물과 탄소를 결합시키는 에너지를 결합에너지라고 그래요. 물과 탄소를 결합시키는 데 그 결합에너지로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전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식물에서 탄소와 물을 결합시켜서 탄소하고 물을 결합시킨 화합시킨 물질을 뭐라고 불러요? 탄. 탄. 이건 탄소지. 탄. 물은 뭐예요? 수. 그래서 탄소와 물이 결합된 물질이라고 해서 탄. 수. 수. 화. 물이라고 불러요. 탄소와 수소가 화합된 물질이 탄소화물이라고 해요. 이것이 광합성으로 만들죠. 그래서 탄소화물을 식물이 만들면 그 탄소화물의 형태는 쌀, 감자, 모든 식물성, 과일, 다 탄소화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소화물, 쌀밥, 현미밥을 먹는다고 할 때 결국 우리는 현미밥을 먹는 목적이 뭐예요? 전기 먹는 거예요. 어디서 온 전기? 태양으로부터 온 전기. 하여튼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빈틈없이 정확하게 놀랍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 안에 어떤 병이 생기더라도 다 회복, 어떤 병이 생기게 될 것인가를 창조주는 이미 뭐예요? 다 알고 그래서 그 병이 생겼을 경우에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유전자를 다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보면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피도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동물들의 기름은 예를 들어서 살충제를 뿌린 풀을 소가 먹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살충제는 우리들에게도 독이란 말이에요. 소가 그 살충제를 먹고 그 살충제를 어디에 저장하냐면 기름에 저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살충제라든지 우리 몸의 유전자를 손상시키는 독소들은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다 지용성 물질이에요. 물에 녹는 물질이 아니고 기름에 녹아요. 그래서 동물들의 기름에는 제일 나쁜 독소들을 저장하는 것이 그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동물들 중에 기름층이 두꺼울수록 어떤 동물들이 아무거나 차별 없이 디립다 처먹는 동물들이에요. 돼지 이 돼지들은 무작정 막 처먹어요. 그러니까 돼지들은 비계가 기름층이 어떻게 해요? 두꺼워야 돼. 왜? 돼지들은 막 처먹으니까 독소 이런 것도 막 먹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 독소를 따로 기름에 녹여가지고 돼지 비계에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그랬어요. 돼지고기 먹고 본전 찾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요. 돼지고기는 어떻게 먹는 거예요? 수육이에요. 수육이란 걸 어떻게 먹는 거예요? 삶아서 뭐를 다 빼고 먹어? 기름 다 빼고 조상님들이 이제는 수육 별로 안 먹고 이제는 뭐예요? 비계를 막 구워 먹어. 그게 뭐예요? 삼겹살이지. 제일 나쁜 거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란 책이 정말 우리 조상님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완전히 돼지고기는 삶아서 기름 다 빼고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뭐예요? 햄이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삶아서 확 묶어서 기름 다 완전히 빼고 싹싹 썰어서 기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삼겹살을 들입다 먹어요. 미국 사람들이 먹는 삼겹살을 베이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주 나빠요. 삼겹살 먹는 문화를 좀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기름을 먹지 마라. 기름을 먹으면 그 기름 속에는 콜레스테롤도 많고 고기, 근육세포 그 자체는 콜레스테롤이 많죠. 그렇게 되면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혈곤에 쌓이면 동맥 경화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긴 집돼지, 산돼지 이렇게 다르다고 외부적 환경 동맥 혈관입니다. 혈관이 이렇게 깨끗해요.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누렇게 이런 게 쌓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누렇게 콜레스테롤이 쌓여요. 그럼 혈관은 점점 좁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생기는 병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기름기를 먹으면 그러니까 기름기를 먹으면 이런 병이 생길 테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기름 먹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인간이 먹으면 이런 병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먹지 말라고 해도 먹을 거라고 다 알고 먹어서 이런 병이 생길 경우에는 이 병이 나을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놨어요. 이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콜레스테롤이 제거되어야 돼요. 누런 콜레스테롤이 제거되어야 돼요. 이것을 제거하려면 이 콜레스테롤을 녹여야 돼요. 이 콜레스테롤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콜레스테롤을 녹힐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놨겠죠. 그 콜레스테롤을 녹힐 수 있는 물질을 뭐라고 부르냐면 HDL이라고 부릅니다. HDL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물질을 간세포들이 생산할 수 있도록 간세포 안에 HDL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다 하나님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너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구나. 심장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아! 하고 협심증이 생기고 목동맥, 경동맥에 자꾸 막히기 시작하면 어지럽고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요. 그럼 하나님이 이 나무새끼들 먹지 말라는 것을 먹고 꼴 좋다. 빨리 돼져 죽어버려라.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을 먹어도 먹고 병이 나도 그때만이라도 그때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즉 생기를 받으면 나을 수 있도록 다 해놨다. 그래서 동맥경화가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동맥경화가 생긴 그 경우이지라도 생기만 받으면 뉴스타트 생기만 받으면 간세포 속에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고밀도인지질 이라는 물질입니다. 놀라운 물질이죠. 이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지면 HDL이 생산이 됩니다. 그러면 HDL이 피 속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 혈관에 쌓여있는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싹 제거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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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세포가 생기는 경우에도 죽일 수 있도록 해놨어요. 해놨어요. 다 해놨어요. 하나님이 예상 못한 것은 없어요. 다 해놨어요. 그래서 활성산소 때문에 유전자가 변질되면 여러 가지 종류의 유전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유전병이 생겨도 유전자가 변질돼서 유전병이 생겨도 결국 뭐만 받으면 돼요? 생기만 받으면 돼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그 유전자들이 다 켜져서 이런 HDL이라는 무지를 생산해서 콜레솔을 다 녹여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 기름을 먹지 말라. 그런데 기름을 먹었더니 병이 났어요. 하나님은 자, 네가 내 말 안 듣고 기름 먹고 병 나도 나는 너를 고쳐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먹지 말라 그러는데 먹었으니 이 자식아 돼져 죽어버려라. 네가 내가 먹지 말라는 거 한번 먹어 볼래? 먹어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지. 병이 났지 힘들지 걱정마. 내가 낫게 다 해 놨다고. 이게 뉴스타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만 하면 되는거에요? 뉴스타트를 하면서 생기만 받으면 모든 질병이 다 자막되도록 참 저는 우리 현 선생님 콩팥 그 유전자가 부모님으로 받은 나쁜 유전자가 좋아지면서 콩팥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놀라운 일이에요. 아무리 유전병으로 콩팥이 기형이 되고 그래도 생기만 받으면 그 부모로부터 받은 나쁜 유전자까지도 뭐에요?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잘 못 떨어지게 병이 낫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는 분명히 기름을 먹지 말라. 그런데 목사님들도 삼겹살 막 먹어. 사람들이 성경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를 않는거에요. 그래서 이 성경말씀이란건 이렇게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성경말씀보다 과학적인건 없어요. 그러니까 뉴스타트 한다는 것이 민간요법을 한다. 뭐 자연요법을 한다. 이런 수준에서 뉴스타트를 대하시지 말라. 이거는 과학적이라도 최고로 과학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신감을 다 가지세요. 어떤 인간의 치료법보다 이거는 초인간적, 초자연적,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치유가 되게 하는. 치유의 길은 이 길밖에는 없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모든게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기가 들어와서 얼어 죽었던 개구리도 체온이 다시 올라가서 적정 체온에 도달하면 생기가 다시 와서 살아나. 죽은 것도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밝히는 과학의 분야를 냉동생물학이라고 합니다. 냉동생물학. 영어로는 Cryobiology. 냉동생물학. 그래서 이때까지는 오랜 기간동안 우리 현대의학계는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아하!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게 아니라 다시 살아날 가능성도 있구나! 심지어는 누구도? 인간도. 그래서 여러분 인간도 얼어 죽었다가 예를 들어서 냉동생물학이 꽁꽁 얼었는데 차한 호수에 빠져서 분명히 죽었는데 냉동생물학자들이 있는 병원에 가서 쫙 녹여주면 살아납니다. 이제는 냉동생물학이 발전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 하면 이란에서 이란 이슬람 국가에서는 마약사범들은 다 교수형입니다. 싱가포르도 너희들이 와서 우리 싱가포르에서 마약하면 너희들은 사형입니다. 굉장히 엄하죠. 그래서 37살 목은 한 마약사범이 체포가 돼서 결국 교수형을 당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와서 사망확인을 해야 돼. 법적으로도 사망확인이라는게 간단하죠. 심장 안 뛰어 혈압재범 혈압 안 잡혀 맥박읍수 그러면 죽은거에요. 눈 까보면 동공이 확 열려있어요. 그래서 죽은 안죽은 진짜로 확인하려면 확 열려있는 동공에 전지로 빛을 비추면 안 죽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열려있던 동공이 어떻게 되요? 어무릅니다. 그러면 안 죽은거고 안 어무릅니다. 분명히 죽은거에요. 그릇숨만 쉬고 간단하죠. 그래서 의사가 사망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냉동실에 갖다 놓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족들이 그 사형수의 시신을 인도받아야 되는데 서류를 잘못해 가지고 금방 수소 끝나고 시신 인도해서 갈 줄 알았는데 자꾸 이 사람들이 시청에도 다시 가야되고 동사무소도 가야되고 왔다갔다 하다보니 하루종일 걸린거에요. 그런데 감옥에서 시신을 냉동고에 다시 안 집어넣어 밤새도록 얼어있던 시신을 꺼내가지고 하루종일 나눠 놓았으니까 설설 녹은거에요. 그래서 다시 서류를 해와서 시신 인도를 받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서 비닐백에 시신을 넣어 놓잖아요.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지퍼를 이렇게 내리니까 안에서 그래서 이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강경파들, 보수파들은 다시 죽여 사형 다시 그래서 이제 옹금판은 뭐라그래요? 아니 죽었잖아! 사형 받을 거 받아서 안 받아서 의사가 죽었다고 확진을 했는데 죽은 놈을 또 살았다고 다시 죽여? 왜? 다시 살아나가지고 마약한 일은 없는데? 왜? 제 값은 받아서 안 받아서 받았다고? 그래서 이게 논쟁이 벌어져가지고 그 보수파들이 되므로 죽여라! 옹금파들은 뭐예요? 아니다! 그래서 국론이 양분이 돼가지고 그런데 골치 아팠어요. 그래서 최고 종교 지도자가 드디어 알라 신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냥 더 이상 죽이지는 않고 우리가 두고 보자. 그래서 대목이 다 잠잠해져요. 그 정도로 인간들도 그렇게 냉동 상태에서 죽어 있다가 다시 녹여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대의학계에서 다시 연구를 해보고 죽음이라는 것은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도 살아나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설명을 못하겠다. 이유는 어디에 오면 알 수 있어요? 뉴스타트에 오면 알 수 있어요. 왜 현대의학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걸 설명을 못해요? 우리 인간이 살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 때문에 살아 있다는 것을 인정을 안하니까 그러면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죽었다가 살아나는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현대의학계에서는 의사들이 다 동의했습니다. 죽어도 살아날 수는 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현상을 자동소생 현상이라고 불러요. 자동소생 그래서 이 자동소생 현상은 한국말로 하면 쉬운 말인데 미국말로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오토 리사시테이션 페노메아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은 그게 무슨 소린지 몰라. 오토 리사시테이션 페노메아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명칭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꾸는지 아세요? 어떻게 바꾸는지 아세요? 어떻게 바꾸는지 아세요? 나사로 증후군. 성경 보면 나사로라는 젊은 사람이 나흘 동안 무덤 속에 죽어 있다가 예수님이 가서 생기를 죽어 살렸잖아요. 그런 현상 죽어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생기라는 것은 죽어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 죽었잖아요. 죽어도 죽어도 살릴 수 있는 생기가 있다면 죽어도 살릴 수 있는 생기가 있다면 죽어도 살릴 수 있는 생기가 있다면 안 죽은 우리들의 유전자 하나 켜주는 것 그것은 중복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머뭇거리냐? 이거야? 그렇네요. 아, 답답한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생기를 받는 쪽으로 가자.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만 정하면 올바른 선택만 나머지는 하나님이 조건반사식으로 다 초자연적인 그런 생기라는 영적 에너지로 여러분의 잘못된 유전자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게 되어 필요하십니까? mia 것 늰 이 황 이 아 이 의